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원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저는 오산 침내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성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공유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공은 절대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성공은 반드시 누군가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고 있는 오산시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해서 드디어 개통식을 하게 된다는 오산시 환승센터 개통식에 대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문구를 곁에서 봤습니다 뭐냐면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식이라는 글자 옆에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의아하게 봤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계속해서 그 문구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하는데 무엇에 함께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벽돌 한 장을 나른 적이 있나? 성금 만원이라도 낸 적이 있나? 아무것도 내가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하는데 함께한 것이 없는데 도와준 것이 없는데 왜 현수막은 저렇게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적어놨을까 상투적인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여러분 제가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식에 함께한 것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공사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띠를 두르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저는 한 번도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에다가 투서를 넣은 적도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것이 함께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밌는 발견이죠 두 번째는 불편을 감수한 일입니다 3년 동안 공사를 하느라 얼마나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오산역 근처가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희 둘째 딸이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 저녁이면 그 시외버스터미널에 둘째 딸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펜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왕래하는데 또 제가 가끔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갈라치면 전철역을 향하여 가는 그 골목이 얼마나 좁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저는 어디에도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불편을 잘 감수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공사가 잘 진행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수막에 적혀있는 그 현수막에 적혀있는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뿌듯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일을 제가 들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산시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것을 성공했을 때 과업을 이루었을 때 그것들을 자기들의 공로로만 여기지 않고 모두의 공로로 여기는 태도 모두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는 그 태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음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현수막 하나에도 오산 시민을 향한 그 마음까지 잘 담기로 마음먹었던 그 문구를 제안한 사람은 정말 누굴까 하는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누군가의 덕분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지 아니면 도와줬던지 아니면 배려해 주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던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를 그런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그런 성공을 경험할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그것을 베드로 혼자 욕심을 내어서 혼자서 그것을 길어올렸다면 과연 그것을 다 길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잡은 고기보다 버리는 고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 분명히 동물을 불러 손짓하여 동물을 불러 함께 길어올랐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이 기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날의 그 성공은 반드시 베드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이므로 그 모든 성공의 기쁨을 모든 동무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의 성공은 그를 도와준 이웃과도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도와준 그 동무들 입장에서도 베드로가 자기 혼자서 그 모든 고기를 다 가져가지 않고 함께 공유하자 함께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도와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뜻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떤 아내에게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복권 한 장을 발견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며칠 뒤에 번호가 발표된다는 것이어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상금이 수십억이 이렇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부인에게 평소엔 자기 남편이 심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갑자기 해버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남편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편 주문에서 복권 한 장이 발견되어 가지고 우연히 번호를 맞춰봤는데 세상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더니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심장이 많이 약해서 이런 좋은 소식이라도 갑자기 전하면 심장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려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을 불러서 찬양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암흑의 집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수십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이 나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절반은 제가 교회에 당연히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일 있으면 절반을 뚝 떼서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나 그 기쁜 나머지 너무나 그 감격스러운 나머지 목사님이 오히려 돌아가셨다 다 지어낸 얘기겠지만 자 누군가와 자신의 기쁨 자신의 풍요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겠다고 제안을 받는 것만큼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성공 가도에는 누군가와 함께 했고 또 누군가가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 함께함을 알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군과 해병대에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배와 함께 컨택을 하고 그 배를 타고 동해바다로 출동을 같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함장님실에 가서 함장님을 만났습니다 함장님 제가 어떤 것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아무래도 배를 오래간만에 타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함장님이 오랜 함정 생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 번에 알아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조금 배를 오래간만에 타셔서 힘들어 보이시는데 잠깐 내려가서 좀 쉬시다가 올라오세요 그 함장님의 고마운 배려에 저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와서 조금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았어요 똑똑똑 하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병 하나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하러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 밥을 먹으면 좀 더 낫겠지 싶어서 올라가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오전에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함장님과 또 나누기 위해서 함장님실을 또 찾아 올라갔습니다 또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함장님이 금방 저를 또 알아보시고는 여전히 목사님이 좀 힘드신 것 같으니 조금 더 쉬시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라고 한 번 더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를 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하고 수병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그 수병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하러 오시죠 여러분 제가 그 함정의 군목으로서 그 배를 타고 나간 이유는 활동을 하러 나갔는데 오전 내내 자고 오후 내내 잤으니 제가 정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신후의 예배 설교 준비를 핑계대고 저녁은 내가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다 제가 양심상 먹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간만에 이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제가 속이 해결이 안 되어서 오늘 저녁 예배가 걱정이 되는데 저녁 예배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 속을 좀 가라앉혀주세요 가라앉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찬양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나와서 사도신경을 또 외웠고 대표기도를 하고 이렇게 순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심 저에게는 빨리 설교 시간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속이 점점 더 차올라오고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도 설교 시간이 자꾸 딜레이 돼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설교를 속사포처럼 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빠른 말로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는 다시 내려가서 쉬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겨우 끝냈습니다 이제 축도만 하면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 되는데요 제 마지막 사명인 축도 시간이 점점 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드디어 축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거의 기다시피 가서 나가서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이렇게 하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합니다만 마지막 성령의 충만하심 2에서 제가 더 이상 축도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옆에 있는 현문이라고 옆에 있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팍 차고 나가서 가판에다가 제가 미해결 과제를 거기서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다 마치지도 못하시고 뛰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뛰쳐나와서 저의 등을 두드려주고 목사님이 웬일이시냐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축도를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고 내가 마지막 후반부 축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 앉혀놓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축도를 끝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과연 그 배에서 신우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우리 예배에 올까 제가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으니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형제들이 나를 통해서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그 배에서 신우의 형제들이 예배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지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랐는데요 익숙한 얼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통 예배 때는 신우의 형제들이 한 배에서 나와봐야 10명 미만으로 나오는데 20명, 30명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단번에 그 배에서 온 신우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축도 끝나고 악수하면서 신우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는데 참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우의 형제들이 오늘 예배에 많이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신우의 회장의 말이 저에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배가 얼마나 해군 생활이 힘든지 멀미를 많이 하고 이런 힘듦을 지난 2박 3일 동안 목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체험해 주셨던 것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신우의 형제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예배에 같이 나가자 이렇게 저희가 의기투합을 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멋있게 하는 것보다 연설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해 주었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큰 감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크게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여정 속에 누군가가 함께해 주었다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의 길에도 꼭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분들의 배려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밭에 일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6시에 한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옵니다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는 일당을 약속한 다음에 열심히 그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전 9시에 이 주인이 볼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인력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오전 9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을 찾지 못해서 인력시장에서 담배를 뿌금 뿌금 피면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일꾼들을 본 것입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일 텐데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저렇게 하루를 공치고 가면 어떻게 되나 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미 뽑을 일꾼은 다 뽑아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에게 일당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오전 9시에 일꾼을 하나 더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3시간 늦게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을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보니까 여전히 오전 시간을 완전히 공치고 낮 12시가 되었는데도 일감을 얻지 못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도 누군가 어느 집의 가장일 텐데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낮 12시에도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여전히 한 대나류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후 3시경에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인력시장 앞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인력시장에서 여전히 일감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 정도 열심이라면 내가 써야 되겠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장일 텐데 저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하는 마음에 순전히 그 사람에게 한 대나류를 하는 일당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한 사람을 오후 3시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하지 마십시오 오후 5시경에 이제 이 사람이 일당을 주기 위해서 은행을 가기 위해서 은행을 갔다가 돈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감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시간이라도 가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오전 6시,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다섯 명의 일꾼이 자기 포도원에서 그날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한 대나리오면 충분했던 그 돈이 이제 다섯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시가 되어서 이제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모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대내론씩 주게 됩니다 뒤에서 물걸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6시에 부름받아 온 일꾼이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한 대내론씩을 주는 걸 보니 나는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니까 좀 더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요 주인이 한 대나리오만 덜썩 씌워주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불공평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에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9시간 일한 사람과 6시간 일한 사람과 3시간 일한 사람과 심지어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할 수 있지? 하고 주인에게 불만을 널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어떻게 했죠? 이것은 내 뜻이다라는 한마디 말로 그 먼저 온 종의 불만을 단칼에, 단번에 제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왜 주인은 내 뜻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먼저 된 자가 그래서 나중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전 6시에 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은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운 것은 맞지만 3시간 뒤에 새로운 일꾼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꾼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9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3시간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먼저 온 아저씨에 대한 미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김 씨 아저씨 나보다 3시간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 많았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쉬세요 그 미안함 때문에, 그 고마움 때문에 늦게 들어온 그 일꾼이 나머지를 다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시에 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미 오전 시간을 공쳤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미 3시간 먼저, 6시간 먼저 자기보다 앞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도 내가 오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자네들은 쉬어, 당신들은 쉬어 3시에 들어온 사람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오전 6시에 들어온 그 일꾼은 시간은 12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 정작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을 것이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인이 우리를 배려해 주신 고마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꾼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일을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주인의 하유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무엇을 이루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덕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똑같이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출세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친절하지 못했을까? 왜 가까운 사람들을 챙겨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결국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후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었을 때 그 성공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준 분들과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더 큰 기쁨이 있는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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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